. 좋아. 아, 나 아프네. 아, 이거 토템이 왜 이렇게 늦게 차지? 기분 탓인가? 어어, 시발, 뭐야 이거. 호호호호. 같이 있어야 더 빨리 차나? 모르겠네. 어, 그런 것 같은데? 가만히 있어봐. 너 거기 있어봐. 어, 그러네. 확실히 늦게 차는 것 같은데? 아, 그러네. 늦게 차네. 같이 있어야 빨리 차네. 어쩐지 지금 하루 종일 걸리더라. 아, 이게 두 명이라 저 시간도 두 배로 늘었나 보다. 그런듯. 됐다, 됐다. 아, 이속도 하나 찍어야지, 이제. 부럽다. 아까 그 보스 잡으려면 이속 필수긴 해. 그치. 불을 못 피해가지고. 좀 쓸만한 것 좀 나와봐라. 오! 인퓨리온. 인퓨리온 했어? 엽. 음... 적이 가진 체력이 적을수록 게이트키퍼가 가하는 피해량. 게이트키퍼가 가하는 피해량? 아, 퓨즈도 개사기긴 한데. 고민되네. 고민되네. 퓨즈. 난 퓨즈가 좋아. 이 게임 쿨타임 돌릴 때 나는 소리 존나 좋지 않냐? 그런 소리가 있어? 스페이스 연타 해봐. 쿨 돌릴 때 나는. 차가š? 어엉. 스킬 안 쓰고 한판 돌리면 열리는 거 있다구. 스킬 안 쓰고 한판 돌려. 그냥 죽으라는 소린가? 바로 와서. 아, 이거 암자 연다? 응. 템다이어 먹었나? 크... 역시 퓨즈인가? 다 필요 없다. 난 무조건 까마귀 어? 뭐야, 보스야? 작은 폭포로는 도전 과제가 깨졌어 야야, 벌써 이런 걸 써, 개새끼 이거 대공 나왔어, 대공 어, 가는 중 음... 불 태워 놓고 이거 갈기면 쎅 세다고 잘 모르겠네 그거 확인할 겨를이 없어, 이게 불 붙이고, 웹으로 던지고 인스터드 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좋아좋아 뭐야? 아 나... 나 죽었어 죽었어? 아, 졌나 어이없다 진짜 나 보스 뒤졌어 근데. 다행이다. 어? 너 살아있는데? 얘 원래 한 번만 부활 해주란다 아, ㅅ바 이거 피규어 아니 아니 피가 180이었는데 뭐해 한방에 죽는거야 도대체 아까부터 뭐 알 수가 없네 하아 깜깜하네 게임 이거 뭐 할 때마다 아 이렇게 예비 목숨을 하나 날렸다고 거시기한데? 의외로 보스한테 까마귀 스킬 별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그거 약간 계륵이야 그거 몸 많을수록 쓰레기야 그거 아 그래? 나눠봤잖아 딜을 나와이잖아 그거 겁나 아프다 야 뭐 난사가 된다면 비쳐 좋아 혹시 뭐에 탁 걸려서 그냥 어이없이 죽는게 존나 열반네 음 길막 당해서? 아니 문재인 그 길막이 뭐 땜에 길막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어 한 번 그냥 뭔가 빠박 터지면 그냥 죽어있다니까 괜히 턴 아 시발 아 아큐먼트 나왔어 시발 봤어 오케이 괜찮아 나 토탬 하고 있을게 아 오 그래도 한방에 있는 애랑 해머보단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까보다는 덜 애매한 것 같긴 하죠 어어어 시발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 아 나 그 만을 잡고 피하게 돼 흐흫 왜 옥이 안나오냐 흠 나도 체력재생 좀 필요한데 아 아프다 저거 아 시바 저걸 쳤어야지 다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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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귀가 존날받게 다 먹었어? 다 먹었는지 한 번 봐야돼 난 다 먹고 왔어 아래쪽에도 있더라 저거 하나 뭐 안 먹은 거 같은데 저 안에 있는 건가? 안에 있다 여기 애매하다 대장관 봤어? 쓰레기야 쓰레기 인걸불인가 뭐 있던데 병중시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어차피 안 쓰는 건 갈아버리는 갈아버리고 쓰는 걸로 몰아넣는 게 낫겠지? 아 나 뭔가 이번 판 템 좀 애매한데 아규먼트 간다나? 어어 어 알았어 형 아까 뭐 쓸만하다고 하지 않았나? 아 애매하네 어떡하지 이거 30% 확률로 나간다 그랬나? 두 개가? 아 25% 스택당 25%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드레날린 난략에 대해서 좀 알아? 어 나 그거 좋은데? 나 그거 세 개 있어 이거 좋은 거야? 이게 최대 체력이 올라가고 최대 체력의 15%만큼 피해량이 증가한다는 소리 아냐? 그니까 최대 체력이 높을수록 그 15%가 같이 늘어나니깐 그냥 둘 다 증가 증가야? 그렇지 아무래도 내가 맞는 데미지가 증가한다는 소리가 아니라? 그러겠죠? 어어 왜냐면 아니면 씨발 이걸 워싱 같은 거 먹을 필요가 없어 좋은 거구만 빨리 싹 털고 와야겠다 같이 돌자 이거 어 이쪽으로 가자 헷갈리질 않겠네 아 치확 유목민 하나 가져가야겠다 승리를 가져가 봐야겠다 옥 드디어 옥이 나온다 새로운 새로운 체력이 40% 이하일 때 체력 재생 4 이거 좋은가? 어? 다시 체력 40% 이하일 때 체력 재생을 아 어 그거 너한테는 좋을 거 같던데? 그래? 그거 왜냐면 내가 아까 몇 번 맞았는데 피 주르륵 다시 차더라 반피까지는 근데 이게 맞을 땐 안 차잖아 어 아닐걸? 그냥 차던 거 같던데? 그래? 어 왜냐면 나 아까 돌아다니면서 딱 맞았는데 바로 차서 좋긴 하던데? 가자 응 해본다 야 너 이 속을 대체 얼마를 찍은 거냐? 나도 나 찍는다고 찍고 있는데 못 따라가겠네? 그냥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찍는데? 아 이 무리의 펜던트 아니면 텅 빈 부작이 이게 존나 쓰레기 같아 나도 지금 딱 그거 두 개로 존나 열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랬냐? 어떻게 그랬냐? 나 팬덤도 가져가야겠다 모르겠다 저 두 새끼가 지뢰야 몇인가? 몇인가? 아 맞다 나 이거 대쉬 안 썼다 나 이거 대쉬 안 썼다 그렇게 된다니깐 아 대쉬 있었지 참 또 열 쐬네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이거 지금 적에게 투사체 발사합니다 이거 작동하겠지 이제 어디가 평타 맞춰 나가는 거 아니야? 어 저거야? 모르겠어 나가고 있는 거야 어 이씨 말 데뷔 왜이래 파란 색깔 나가는데? 시체로 왜이래 나 저거 두 개 없애고 올게 어 열쇠 먹었다 와 나 딜 개 쓰레기인데 왜왜왜왜 요바 나 얘 지금 상대하는 거 너무 힘든데 까마귀가 그리고 원래 이렇게 금방 퇴물이었나? 어 나 말했잖아 그거 저번에 쓸 때 계속 말했잖아 아 그래? 몹이 많을수록 병신이라서 이거 나중 가면 퇴물인데 벌써 까마귀 개 편해줘야 되고 아 피해량을 못 찍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슬 피해량 찍어야 되는데 퇴물이라서 붐출자 3번 스킬이 스페이스임? 아이씨 어? 어 맞아 3번 스킬이 뭐니? 맞음 맞음 스페이스 그래? 대쉬 3번? 좀 끌린다 2번 스킬 2번 충전이 의미가 있나? 와 아.. 스킬 2번 충전 맛있긴 할 것 같은데 의미가 없을 에이씨 저..저..저 쏘는데로 오세요 네 잘못 찍었네 스킬 딱 보자마자 쓰레기 같네 오우 시발 왜왜왜 아 뛰어 놓은거 존나 위에 대장간 있고 일로 가자 이거 먹고 오우 아 배드문 옥 시발 배드문 아아 배드문 잘못 찍은 것 같다 옥 찍을걸 아래쪽 아래쪽 일로 적어 아 시발 나 못가 아 아이씨 보내주세요 야 길이 어디야 시발 야 니한테 애들 감 아 이정도는 힘들지만 잡을 수 있어 아 아 네 주변에 뭐 존나 따라다니는데 응 이거 뭐 존나 따라다니 아 아니 나 근접이야 소환술상 가베 대장간 봤어 응 아직 못 봤어 뭐 뭐 해주는지는 아 병신 아 아 유목민 막대 아 아 아 아 이참에 한번 바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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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번에 바꿔 본다 하아 나 유목민 막대 녹이고 아 아 아 아 hvc 한번 써봐야겠다 야 너 괜찮 나도 그냥 나 캐틀벨 다 녹이고 저걸 바꿔 봐야겠다 이게 낫겠다 와 나 지금 유목민 기다려봐 나 몇개야 나 유목민 메타 간다 흐흫 나 떠돌거야 이제 우후 여퍼 지거지 58 40 40% 확률로 투사체 기다려봐 더 녹여 지켜줄게 오케이 어이씨 아 더이상 녹일게 없긴 한데 약화의 연무 녹이고 유목민 아 이제 녹일거 없는데 됐어 나 유목민 10개임 구 유목민으로 지금 올인 난 hvc 12개 오케이 가자 토템으로 구 됐겠지 더 뺄거 없겠지 적을 죽인후 다음 1번 스킬의 공격력이 아이씨 이거 갈아야겠다 1번 스킬이었네 퓨즈 퓨즈 해야되는구나 퓨즈? 이거 충전시키는거 아 토템 토템 야 요즘 왜이렇게 무당벌레가 많은지 모르겠어 원래 많았는데 우리가 그게 보이기 시작한거 아냐 아 그거 하고나서? 어 나도 약간 그런거 같더라고 그래? 아니 난 심지어 아 이거 뭐 이건 갑자기 보인건 아닌데 예 아 어제 차를 탔는데 예 썬루프에 참새가 앉아가지고 존나 쪼더라고 차를 예? 너 막 알 훔친거 아냐? 참새가 근데 보통 그렇게 공격을 하나? 까마귀나 그런 애들도 아니고 거의 한 10분을 공격하던데? 니 차를? 어 그래서 내가 그냥 기다리다가 계속 쪼길래 그냥 출발했어 왜지? 언제까지 쪼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계속 쪼더라고 마음에 안드는 짓을 한거 아냐? 너가 걔 구역에서? 그런거 보스다 보스다 오우 간다 씨발 유목민 근데 유목민 왜 이렇게 안나가지? 씨발 기분 탓인가? 파란 고체가 유목민이라고요? 어어 씨발 뭐야 오우 존나 아픈데 어 되질뻔했는데 오우 씨 아냐 유목민 저거 아냐 저를 맞을까? 맞을걸? 음파가 유목민이 아냐? 음파가 유목민이 아냐? 야 이거 겁나 애매한 캐릭터가 돼버렸네 나 유목민 지금 살짝 후회중인거 파동이 정수였구나 아니 근데 잠옷 그래서 이거 어 씨발 야 이거 죽었어게? 어 죽었어 아 어? 어허허헣 살짝 미래가 다시 밝아? 밝아? 밝아졌어 좀 어 이건 어? 미래가 밝아졌는데? 아니 50% 확률로 적에게 투사체를 발사한다는데 50%가 이거밖에 안돼요? 아 그 그 그 채찍같이 생긴거? 어 나도 그거 발동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고 그냥 버림 왜 이렇게 병... 신임? 50%가 이거밖에 안 나가는게 말이 되나? 자 지금 그래서 유목민 11개 됐거든요 지금 나도 저기서 유목민 나왔는데 55%가 돼야 되는게 맞잖아 야 내가 운이 아무리 안좋아도 55%가 이렇게 안뜬다고?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유목민 12개 됐어 자 60%야 진짜 이랬는데도 안거르면 진짜 나 이거 다 갈아버림 딜을 올려줘야된다 아니 딜이 문제가 아니라 발동이 안됬 유목민 오케이 뭐지 나 유목민 13개 자 보자 65%다 지금 나 가자 다 먹은거지? 응 없어 65까지 올랐는데 이 지랄이면 나 거래 못해 얘네랑 어 뜨긴 뜨는데 어 뜨긴 뜬다 떠? 잠깐만 아 근데 저게 문제는 즉발이 아니라 붕 떴다가 이게 시발 날라가는거랑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나 고통스러웠던데 나 문 잠그고 응 하나 잠갔어 내 피해량이 올라가면 저 유목민도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죠? 해봅시다 아니 근데 봐봐 얘들아 저게 유목민 65%란 말이야 나 평타를 존나 쏘는데 지금 저거밖에 안 나오는게 압득이 되니 너희는? 개웃기네 좀 낮추는데 아무리 봐도 적당히 쓰다가 나중에 바꿔야지 뭐 잘 쓰긴 하긴 하는데 귀여워하구만 가자 정수가 더 좋긴 한데 정수가 정수맞돌이야 정수맞돌이야 헷갈려 정수 비싸 그리고 이봐 시발 65%가 이런다고? 아 나 유목민 나왔다 아 유목민 또 나왔다 난 왜 자꾸나 안쓰는데 나 유목민 14개 아 유목민 혁신 같은데 저거 딜? 저게 맞아? 100%가 궁금하다고요? 별로 안 궁금한데 나이지? 엑 엑 아니 65%가 이 지랄인데 지금 이게 맞나 아니 유독 오나발이고 가네 이게 텔루전 아씨 안정적이 아니 저 램퍼트가 아까 그 거인인데 그거 안나오는 말짱 꽝인 아이템도 나오고 아 오케이 시발 유목민 15개 좋아요 70%지 근데 이 지랄이라고? 정수가 더 잘나가는거 같지? 왜? 오케이 유목민 16개 뭔일이냐 이거 나도 지금 HVC 15개야 왜 이런 짓을 하는거지? 근데 오히려 근데 뭐하나 끝까지 극한을 올리면 나쁘지 않을지도? 유목민이라는게 좀 그건 그치 나 지금 80% 됐거든? 유목민 16개라서 묘하네 4개만 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이 자체가 그렇게 막 맞지가 않은데? 존나 올 길에 나 임퓨리온 하나 샀다 근접 그 따다다다닥 하는거 버렸어 마늘 버렸어 스탯당 확률만 업인데 그게 지금 안된다는 소리야 난 퓨즈를 정수를 버려야되나 지금 정수인가 퓨즈인가 어 퓨즈 나랑 안맞네 저거 지금 야 80%인데 안나갔어 지금 맞아? 사정이 있겠지 아니 시발 안나가는데? 뭐지 이거? 야야야야 더몽아 왜 나 고장났나봐 유목민 안나 아니 시발 이제 나온다고? 뭐지 이거 도대체? 운이 안좋았던게 맞지 않나 아니 80%라고 했다고 선생님 제가 지금 연타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20%의 확률로 안 터졌네 2번 오 시발 아니 분출자가 내 스킬이 만약에 딱 적에게 닿으면 그 주변 반경인거야? 아니면 내 주변 반경인거야? 어? 어? 그 주변이네? 오! 이 시발 미쳤다 야 우리 토템가야돼 어 가자 어 야 나 떡상냄새 나거든 지금? 어? 뭐래? 아 아 시발 아파 아 저 새끼 뭐지? 순간이동으로 때린건가 지금? 아 야 나 피읍템이 안나온다 지금 큰일났네 이제 데미지를 좀 챙겨보자 하하 어 시발 흠흠 흠흠 이 기본 피해량이 스킬 피해도 올라가는거겠지? 어 아닐걸? 우리가 스킬이 아닌 스킬이 그 공격이 없잖아 1번도 스킬이잖아 1번도 아 근데 스킬 판정이 맞아? 확실하게? 그렇지 않을까? 체감이 잘 안돼 아 됐나 아파 아 그니까 지금 유목민 기본 피해 올려서 올라가는거 알겠는데 발동이 안되잖아요 지금 10%인데 잘 수집가 보스다 그게 문제라니까 잘 나가면 내가 해보겠는데 잘 안나간다고 지금 어 집가형 씨바 개빡쳤는데 어딨어 아래아래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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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윗 아 싸바 손등 간지러 Ok 1 요게 나 이거 시발 유목민 시발 너무 유목하는데? 아무, 아무데나 다 때리네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니네 저 새끼 죽었어 죽었어? 어 와 나 이거 뭘 해야될지 모르겠다 아 일단 스킬이 주로니까 내가 일단 스킬을 찍어야겠지 스킬 딜이니까 가자 일단 원래 약간 뭔 게임이든 좀 애매할 때 끝에 잘 풀리거든 뭔지 알지 알지 잡캐가 나중에 맞는캐가 되는거지 배그같은거 할때도 왜 초반에 다 뒤져가지고 템 그지일때 1등 많이 하고 그러거든 간절해져서 기본 데미지가 안나오니 시바브라더 시바브라더 아 돈 남아나 시바이 좋아 10스테이지 좋아 어 시발 잠깐만 아 저좀 먹자 개스키들아 관성이랑 뭐나 왔지 잉걸불 잉걸불 아니 미친새끼들 모두 됐다 어 아래 뭐가 어 관성 가보자고 나 한번 봐야겠어 맵이 넓지 않아서 뭐 다 먹은거 같은데 사막인가 이제 엽 딜 올리고 있다 이속은 이속 충분히 올렸어 봐봐 대장판이다 그치 비슷하지 이제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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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주주 아 나 옥 아 아 옥 아 씨발 잠깐만 아 옥 잠깐만 HVC 다 갈고 옥 아 15옥 15옥 아 뭐 갈지 아 주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딜량이 좋았다고? 아 HVC 아 근데 그 아 야 나 유목 다 갈고 주주로 간다 주주가 뭔지 알아? 몰라 아 그 애들 나오는거 오케이 오케이 유목 및 멸망 아 이 타이밍에 나도 같이 HVC 멸망시키고 옥 12옥 15옥 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지금 8주주 하하하하 아 좀 부러운데 하하하하 너 다 갈았어? 다 갈았어 그냥 아예 그냥 싹 싹 전멸시켰어 안 죽는게 최고겠지 그렇지 안 죽는게 최고야 하하하하 어 뭐 막 사누소리 엇갈데 하하하하하하 나 십구옥 하하하하하하 아 십구? 어 십구옥 좀비 메타 간다 나 25옥 갈게 나 25옥 갈게 하하하하 유목민의 낙 막대 나왔다 25옥이다 이건 안 내기 야 나 지금 치왁 5,945 나 치왁 45퍼야 좋아 안 내기 좋은거 나왔네 아니 관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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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? 아니야 나쁘지 않아 근데 35판 상률로 충격파? 주길씨 분출자 못참죠 딜은 안 좋아졌어도 안정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 아 저 20옥이라서 수집가 떴네요 어이씨 잠깐만 주주가 10퍼 고정이라는게 그니까 주주 확률이 올라가는건 아니에요 근데 10퍼센트면은 예 나쁘지 않아요 저 어차피 개난사라서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볼까? 야 나 솔직히 퓨즈도 마음에 안드는데 갈까? 갈어 아 근데 이거 아니야 퓨즈는 그래도 갖고 있자 내가 모르는 일을 하고 있을거야 퓨즈는 믿고 믿는다 난 다 되면 얘기해줘 아 빨리 주... 어 됐어 퓨즈는 주주 나와라 체력 차는거 보셈 야 좋다 좋다 근데 나 솔직히 주주를 주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주주 어딨어 누가 주주인 아직 안나온거 아님 싶어라 그런데 안나오... 안나오... 안나오 주주 씨발놈들아 퓨즈는 안나오 주 주주 어? 뭐야 씨발 주주 방금 자폭 딜 한거야? 주주 방금 뭐... 뭐야 씨발 어? 어 주주 오우 주주 딜 1800 씨발 대주주 오오오 주주 야 왜 열쇠가 안나오냐 이거 그니까 뭐야 왜 열쇠가 안나와 이거 왜 열쇠가 안나와 이거 얘가 줄거 같다 아 아니네 뭐야 씨발 어허 호호 아 열쇠는 나왔다 내가 안보는데서 주주가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주주 방치형이야? 야 뭐가 나와서 때려 아까 그 유목민이랑 비슷하는데 유목민보다 쎄 음 근데 확률이 올라가진 않아서 좀 짜치긴 하는데 해봐야 할 듯? 열쇠다 ㅅㅂ 저게 뭐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막겠어 오케이 뭐 뭐 뭐 뭐 씨 말 SEXK. 어 와 주주 딜 3160였던가 지금 오 오 씨 말 디지 securities 다 오 어 어 어 어 뭐 뭐에 맞은거지 어 좀 많이 아팠는데 방금 많이 아팠는데 방금 다 열었네? 어 보스 나올 줄 알았는데 안올나 자 체력을 좀 올려야 되는데 피해량도 못참겠네 지금 보스전 겁나 기대중 근데 주주가 그게 눈에 막 띄지는 않는데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? 잘하겠지 모르겠네 아 이 새끼들 저거 저 안에 들어가서 주주 좀 봐주세요 주주가 계속 뜨긴 하네요 좋아 좋아 어허 주주 좋아 어허허 아 주주가 자폭이 아니라 딱밤이네 딱밤 존나 때리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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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주가 뒤졌다 뒤졌다 딱 대라 이리 와 콜로수수 어디 갔어 뭐지? 이 새끼 왜 여기서 나오냐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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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뭐 붕 성게같은거 붕 떠서 딱밤 존나 때리고 들어갑니다 아 그래? 주주 보여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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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주야 저거 위에 보여? 아허 뒤질때까지 딱밤 때림 아허 어허 활성화 큐오리움 아포테오시스가 뭐야? 어? 이건 뭐야? 어허 뭐지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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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? 처음 보는건데? 처음 보는거니까 해볼까? 어허 해보자 뭔데 아아잇 임무를 끝내는거래 시발 안돼 시발 시발 안돼 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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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근데 이제 좀 좋아졌는데 야 아 아 명중식 5% 확률로 적에게 분열을 가한다고? 응, 그러네 나도 그거 열리고 어, 뭐가 열렸어? 나 수집가 열렸어 수집가? 아, 너 아까 그 10개 다 20개인가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응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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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폭포 열렸는데? 사이클론 3번 스킬이죠 아냐, 이거 됐어 뭔가 이건 좀 짜친다 명중식 5% 확률로 적에게 분열을 가합니다가 뭔 말인거지? 어, 나 그거 그냥 해버렸어 이거 뭔가 스킬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건가? 두 번 때린다는 건가? 그런듯? 아, 주주 씨발 아, 아까 보스 녹이는 거 보고 참, 참 어? 어? 으아악 하아 으으응 으음 벵가드 이게 뭐야? 지성이 있는 부적으로 적 사이로 달려들어 7반격 내에 적을 불태웁니다? 수정을 만들어냅니다 뭐 약간 토템인 것 같은데 하나 해볼까요? 이렇게 하고 한번 신캐 한번 써보자 열었어? 어 이제 열었어 약간 서포트형인 것 같은데 느리게 합니다 느리게 하고 딱값 패면 되는 거 아니야? 원딜이라는 데고 아 그래? 해봐 한번 보자 아 주주 알았어 주주 좋은 거였어 오 보라색이네 그거 좋아야 된다 우리들의 염원이 들어간 캐릭터다 그거 약간 제라스 같은 느낌이네 롤케임? 어 사이온역 스톰 뭐야 힐인가? 힐장판이 있네? 내가 쓴 거임? 저거? 너가 한 거 아니야? 어 그러네 오호호 아 구하러 올 수 있구나 힐장판 어 이거 이러면은 돌진기 업그레이드 할 맛 나지 야 저거 사이오니스톰 좋다야 저거 다행인데 아까 그 소리굽셈가 그거 상위호환인데 약간 사자구호환 갈 하고 때리는 좋지 않은 템 나오고 그러네 얘 체력이 100이야 짱네 아 드레 좋고 아 근데 얘한테 배드몬은 좀 별로지 않나? 너가 어떻게 운영하는에 따라 다를 듯? 음 야 저거 아톨인데 약간 네가 박던 토템 그래 그래 그거 상위호환 같은데 상위호환 같다고? 왜냐면 그 토템 같은 경우는 내가 박아주고 계속 거기다가 평타를 갈게 줘야 되는 거였는데 아 그런 거였어? 어 그거 자동이면은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 깔고 도망가면 되는 거 아냐 체력을 100으로 하고 진짜 도망다니면서 완전 도주캐로 그냥 이속 찍고 그냥 그렇게 해야되나? 아 그거 비추 아 그래? 그거 너 진짜 아 비추? 싹비추? 아 하면 뒤져있음 확인 템 다 먹었나? 나는 다 먹었어 근데 아까 제가 주주 몇 스택이었죠? 몇 스택인데 그 정도 나왔지? 8? 10? 아 비싸긴 한데 이거 아 주주 안나와주네 심지어 너 대장간에서 올린 거 아니야? 어 아 대장간 주주 대장간인 거 아니야? 대장간 아닌가? 아냐아냐 그 대장간 아니야 오 주주 어? 주주? 원주주 나 완전 서폿캐 된 거 같아 부드러운 돌 나왔어 그게 뭔데? 이거 수정 떨어지는데 거기 넣어도 체력 차는 거 되거든? 오오 아 병신 하하하하하하 마늘 냄새나네 오 점점 내가 말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 이 석템이 두 개나 나왔어 지금 끝인 듯 난 무슨 꿈을 꿔야지 부럽다 꾸미는 거 주주의 꿈 대주주 내가 그럴 때 너는 싸이오닉스톰 위주로 가면은 맞도래일 거 같아 바닥장판? 어 아 아 내가 보스들이 그거에 되게 좋아 죽더라고 그렇긴 하지 거의 제자리에 있잖아 보스가 그렇긴 해 쿨감을 올리고 그 오른쪽 클릭 스킬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단 말이지 그게 뭔데? 갈? 어 한 번 빡 하는 거 하워 어딨냐? 어 수정 나왔다 이거 봐 뭐야 이게 이게 10% 확률로 나오는 건데 체력 채워줘 오오오오 Sure 고장인데 가자 다했네? 다했어 내가 다했어 빠르잖아 난 부드러운 돌을 먹는건줄 알았는데 계속 돌이 박히는 거였네 점점 나 잡캐가 되어가고 있네 이속이 빠르다 너 초반에 이속이 많이 나왔어 그럼 이제 다른 걸로 딜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 이게 뭐야 돌이 확률만 좋으면 계속 나오네 나 열석 분열 아까 먹어봐 뭐가 분열인거지? 쟤네들 분열되고 있는 거 맞냐? 나도 지금 그거 하나 먹긴 했는데 분열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어 쟤네들 넛쥬 좋아요 쟤네들 주주 일하고 있는거구나 분열? 아까 치왁이 많이 나와서 좋았는데 분열 잘 모르겠다 뭐 분열 보이지도 않아 뭐가 분열인거임? 그니까 어? 저건가? 저 무슨 파란색깔 깔짝대는? 유목민 비슷한거 나오는데? 뭐 나오긴 해? 뭐 약간 조그만한 유목민 같은 애가 나와서 깔짝대는데? 저게 분열인건가? 저게 분열인건가? 흠.. 별루다 오오 범위가 좀 많이 커졌네 척추 임플란트라니? 오 나 최대 체력 증가하는거 나왔네? 아 아파 아주 뻑자 이 개새끼 나 척추에 임플란트박았어 효과가 뭔데? 최대 체력 35% 증가 오오 오잖아 이건 보스 나오는거 아니야? 뭐야 이거 오이 보스네? 씨발 일로와 주주를 한단 맞아보자 주주 1스택이긴 한데 아 이거 좀 더 찍어야 되겠지? 아직은 큰 데미지 기대하는거 아니지 그치? 아직은 아직은 분열 나쁘지 않다고요? 분열이 저 눈에 안보여요 어딨어요 도대체 뭐가 분열인거인? 아우 씨발 파란색 실지렁이 그치 안보여나 그게 뭐야? 아아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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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게 분열이야 아 별런데? 저게 유목민이랑 뭐가 다른거예요? 정수나 먹을거 씨발 팬 다 먹었네 여기 먹은 거 같은데 아, 이게 가까우면 어, 아니야. 나 하나 안 먹었어 아, 그래? 여기 아래 하나 있는데 먹었어? 여기 아래 어? 뭐야 여기 아래? 어, 나 그건 먹었어 저건 이제 터지네 게임 내내 안 터지다가 저게 무슨 확률로 터지는 건데? 공격? 평타야? 10% 확률로 적 죽었을 때 아, 씨발 고 응? 저거 대장깐? 아니구나 왜? 왜? 아, 공속은 필요 없는데 아니 뭐야 총거 줄을 딜이 아직 스택 1이라서 아직 그니까구나 의심 단계야? 어, 의심은 아니고 아, 뭐 캐틀베리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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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찍었는데... 아직이야, 아직이야 그래? 그래? 포템 땡김 음... 장판 한 번 끝까지 올려보긴 할게 엽 방금 장판 크립 900 뜬거냐구요? 난 저 마늘이 자꾸 응 나를 때리는 걸로 보여서 피하게 돼 내 대장깐 나오는 데로 갈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씨발 아, 씨발 뭐야 아니, 왜 스킬 풀감이 안 나오고 엉뚱하게 자꾸 쳐나오지? 아, 나 장판 빌드라고? 장판 빌드이고 싶지 않았는데 원거리라며 원거리를 썼더니만 가자 장판만 씨발 네 개를 깔고 앉았네 하하하하하하 장판을 원거리에다 깔면은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안 돼? 내가 깔고 싶은데 까는 게 아니야 이 장판도 범위가 멀리다간 안 되는 거 같은데? 잠깐만, 최대 거리 좀 보자 어? 어? 아, 되네? 저까지도 된다고? 하하 내가 너무 의심했나? 아, 자꾸 캐틀벨 아이씨 하하 아, 조졌다 이번 판은 아니야, 대장깐 기대해봐 대장깐? 나 장판메타야 이번 판 어쩔 수 없어 나 그 약속 못 지켜줄 거 같아 아니, 대장깐이 뜨면 또 아니, 아니 그 이 만을 제거 못 해줄 거 같아 하하하하 아, 그래 아, 그래 아이씨 뭐야 옹걸 불 끝? 음, 끝 다 돈 듯 이거 그건가? 문? 열쇠 근데 이게 시간 지날 때마다 응 목소리 강해지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존나 그거 뭐 계속 잡아서 노가다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되지 어느 정도 정말 페널티가 없냐 이거 없는 거 같아 우리 전판도 딱히 그런 거 없었잖아 아니, 그럼 이거 그냥 개사기 아니고 그냥 하나 한 랩에서 그냥 각 잡고 노가다 줬나 하면은 근데 우리가 좀 너무 빨리빨리 넘어간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걸? 할걸? 아 그 그 그 그 그 그 이 게임은 뭔가 마음 놓고 장판 위에서 그냥 맞디를 할 수가 없어갖고 갑자기 뭔가 빵 터지는 게 있어갖고 한 번씩 아이씨 베이바리 와 데미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끝 끝 데미지가 좀 괜찮아 나쁘지 않아 후반캐인 것 같긴 해 버진다 후반캐던데 괜찮은데 너 근데 아직 풀이 너무 길어 한 번 뭐 하나 할 때마다 아 인큐리온 나쁘지 않지 배장깐이 안 나온다 이거지 오우 적추 펴졌다 제발 주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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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갈 게 없어 정신이 없어 오래 걸려도 안죽는단 마인드로 해야 되겠다 아우 솔직히 날 밀어 아 이거 참 스킬쓰기 드럽게 깐깐하네 후딜이 있어갖구 쓰고난 지점에서 마우스를 치우면 딴 데다 설치되네